전복을 찾으러 전복을 찾으러 하나, 둘, 셋! 트라져! 트라져입니다. 트라져 하이! 근데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스탄스에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굿룰라 타고 올라가서 루지로 타고 내려옵니다. 와우! 예스! 어디를? 저거 타고 뭐예요? 아 타고 올라가요? 굿룰라 타고 올라가서 루지로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은 수영하는 거죠, 저 뒤에서. 네, 몇 명은 수영하고 루지가 이제 뭐 팀 나누는 거예요? 네? A팀, B팀 나누는 건가? 아 진짜 몰라요. 아니에요? 그래서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럼 가볼까요? 오케이! 컷인 기또, 브로우! 야, 얼마 재밌을까? 오케이, 사이즈 확인 마. 루! 루 또한 같이 지 즐거운 화를 보내자. 오, 오, 이거! 오! 우와, 우와, 저거 봐, 저거, 저거, 저거. 우와, 재밌겠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설레요. 저도. 지금 여덟 살의 마음이. 나 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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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공. 그러니까. 와, 여기 그냥. 여러분. 해봐. 이게 루지의 코스입니다. 근데 이거 운전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애기도 타는데. 아니, 그건 아빠, 그 부모자랑 같이 타는 거니까. 너도 같이 타야 되는 거냐, 그러면? 그럼 형이 이제 무릎이 안 되겠지. 아, 맞긴 하잖아. 그렇긴 해. 너무 재밌겠다. 무사히 도착했어. 무사히. 콘돌라를 타서 정상에 왔어요. 네! 웨이기! 후! 다들 헬멧 챙기셨죠?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안전 제일이에요. 맞긴 해요. 인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인생이 다녔어. 어, 잠만. 뭐가 있어.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아, 준규야, 뭐야? 빨리 와서 너만 알지 말고 알려줘. 힝! 속았지? 어? 특항 쓰는 테이크야. 특항 쓰는 테이크야. 그러면? 오늘의 찐 콘텐츠 주제는 작은 매운면. 어? 작은 뭐? 작은 매운면이요? 작은 마이 데스티니. 버스에 같이 앉아서 온 멤버가 지금부터 당신의 짝이자 일일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이. 내 옆에 앉는다. 그러면 가방 치워주고. 안 앉는다, 안 치워주고. 앞에 가볼까요? 아, 이 앞에 가도 돼? 없어. 여기서 주의가 있어요. 네, 주의. 주의요? 선택이 필요할 때마다 트레저 카드라는 걸 뽑는대요. 어? 이것도 뭐예요? 아, 그러면 만약에 금색이 안 나오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 타고 다시 가야 돼. 진짜요? 못 탈 수도 있대. 뭐 타면 못 하는 거지? 뭐 타면 못 하고 싶어. 디스 이즈 데스티니. 오케이. 저 먼저 먹을게요. 진짜? 너무 타고 싶어요. 너무 간절해요, 저 진짜. 저 이거 루지 제가 얼마만 찾아봤는데 탄대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인 것 같은데. 제어가 오른쪽. 왼쪽. 아무의 말도 듣지 말고 경의 확신을 가져봐. 됐다! 나이스! 간절팀! 뭐야! ног이 무서워! 와. 이거 뭐 못 하면 못 하는 거지. 못 하면 못 하는 거지. 목표 못 하면 못 하는 거지. 못 하면 못 하는 거야. 웠四 합리binary 팀, która 더etes. 진짜 못하면 못 하네! 솔직히 여기 온 이유는? 그거잖아. 타야지.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아 아 여기 되게 짐 빠진다 한석이 형 헬멧 내려놓고 그대로 내려가면 돼 못 뽑았어요? 해골 아니 이거 진짜 안 타려니까 되게 섭섭하다 아 저는 진짜 타고 싶어요 일단 원망하지 마요 혹시 모르니까 아 원망하지 마 근데 왜 야 야 야 야 야 어 졸라 왜 올라왔어 왜 올라왔어 왜 올라오게 했어 그 막상 안 타려니까 되게 느낌이상 자유해봅시다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갔다 가위바위보 갔다 다음 주에 선생님 터들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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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긴 해 근데... 첫 판이야 괜찮아 첫 판이야? 근데 루지인데... 첫 판이야 가석하죠 아주 못 당한다고 레츠 고! 레츠 고! 내려가서 봐요 예! 예! 후후후우! 어허허 뭐야 이거! We like the party! 우와! 어허허 뭐야 이거! 이거 너무 재밌는데? 저 약간 게임하는 기분이야 게임 레이싱 게임 와 진짜 빠르다 안녕! 어 안녕! 와아! 우와! 수영해! 도시! 와! 야 늑대야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늑대야! 늑대야! 야야야야야! 지나간다! 시호야 형 갈게! 야 진짜 재밌다 이거 와아 꿀잼! 꿀잼! 안녕! 요 저게 뭐야? 야 경사 어떡해? 야! 야! 우와!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와 이거를 치면 많이 어떻게 했는지 해보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게 우리 도와주 우리 준규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애들 와? 애들 어딨어? 너무 빨라 나 카메라 치긴 싫다 그렇게 치면 그렇게 따면 재밌어? 안녕 빨리 와! 얘들아 빨리 와! 나 한번 가볼게 저거 너무 빨라 정우야 너 너무 빨라 야 야 정우야! 야 정우야! 야 정우야! 야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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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준규 어딨어 준규! 저 뒤에 있어요 뒤에 오고 있어? 준규야! 준규 어딨네 아 너무 빨라 너 눈물이 나 눈물 나는데 어떡하지? 너무 감동해 버렸나? 엉덩이 간지럽고 에헤헤어 채영아 포토존! 야 재밌는데? 야 재밌는데? 웨이 커맨 내 생각에 준규 낙오야 준규야! 애들 다 도착했으렸나?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와 근데 정환이랑 아사이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진짜 어쩔 수 없긴 한데 나 울어 나 진짜 운다 저기 뭐 할 거 없어 근데? 카페라도 갈까요? 오케이 카페라도 가야지 뭐 맛있는 거 뭐 사주시겠죠 뭐 근데 혹시 이것도 뽑아야 돼요? 내가 뽑을게 아 여기 뽑아 형이 진짜 운명이야 진짜 운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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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뽑아 야 야 야 야 야 우리 둘 다 오늘 왜 이래? 이게 운명이야 어쩌면 운명인데 그래 그래 먼저 타 근데 이게 또 재밌긴 해 이거 이것도 재밌긴 해요 이것도 재밌긴 해 이게 재밌긴 해요 저는 이거 타려고 오늘 왔거든요 아니 저희가 탔어 봐요 아 저 탔으면 다 같이 타는 거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죠 저희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특별합니다 어 매력있네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야죠 특별한 트레저 네 그래서 저희가 삼겹살 먹으러 왔는데요 네 네 그럼 삼겹살 먹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한 팀이 불을 지피도록 할 거예요 진짜 우리 여기서 걸리면 운명이 좋아 지피는 거 걸리면 너 진짜 각오해라 각오할게 각 팀 대표 한 명씩 나가서 각오와 주세요 렛츠고 요시 저정아 형 믿어 렛츠고 요시 저정아 나 남는 거 할게 나 남는 거 할게 나는 남는 거 할게 나는 정말 진짜 준비하고 우리만 아니면 쟤 우리만 아니면 쟤 나 쟤 나 쟤 이거 결과 끝났어 자 해골 나온 사람이 불 피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마시 요시야 주먹해야 될 점은 그거예요 불 피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고기를 못 먹으면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고기 먹어 어떻게 불을 피울까 어떻게 불을 피울까 어떻게 불을 피울까 이야 아 근데 다 장자로 뒤에 있네 오늘 집주 안 하시면 이걸로 맞습니다 도영아 오늘 약간 선생님 바이브다 아 오늘 열심히 불istine 뭔가 잘하는데요? 시효는 잘 할 거 같아 aju 오 와 locu 오 얘단아 삼겹살 뽑자 우리 메인은 삼겹살이야 그게 맞지 어 이제 삼겹살 먹을 수 있느냐 없냐를 뽑아야 했는데 그게 맞지 근데 삼겹살이 안 나오면 삼겹살 젤리를 먹어야 해 아니 뭐 이렇게 왜 타겟을 컵니까? 정한이 사이 팀부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제발 해골 나와라! 제발 해골! 제발!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제발 해골! 이제 우리 좋은 일만 남았다니까? 뭐야? 근데 솔직히 삼겹살이랑 삼겹살 젤리랑은 너무 타격이 큰데요 아, 이거는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어, 나 진짜 모르겠어 I gotta go 그건 같기도 해 해골 나와면 진짜 편한데 형 근데 얼굴이 이렇게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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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믿는다. 야 그거 아닌데, 로또야? 아, 그거 아닌데, 아, 안돼! 로또야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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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또! 나도 집 Connect 범ин 근데 운명의, 운명의 확률상 우리가 여기서 못해. 여기서 못하네 운명 거슴 걸 보여드릴게 근데 이제 나올 듯 했거든 아니 난 나을 것 같아 태골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뭐야? 원래 안 돼, 이번 달에 안 됐으니까 아껴메케를 빛나고 너여야만 해 삼겹삼겹살을 줘 제발 야 고구마 냄새 나 야 진짜 고구마 냄새 나는데? 너가 빵구 끼웠어 그래 야 고구마라서 그래 야 정모야 어 정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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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다 나와? 너 마지막이야? 자 마지막은 도형 마시 야 근데 도형이 마시오가 또 걸리면 진짜 눈물이 나 아이고 도형 해골 도형 마시오 와 도형 마시오 마수 형 지금 어떤 기분이니까 진짜 어떻게 저렇게 도형이랑 마시오? 불만 붙이고 해먹어 젤리를 먹는 거 아니야 오.. 이제 먹어볼까? 썩음! 오늘은 최연석 삼겹살 요리사 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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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고기를 기다려 여러분! 삼겹살이랑 같이 먹어야 돼? 김치, 라면 이렇게 부가적인 것들을 또 뽑아야 돼요! 뭐야? 뭐 하시나요? 라면이죠? 라면이요! 컵라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으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삼겹살 못 먹으니까 사실 난 재혁이 형 믿는 게 맞을 거 같아 잠깐만! 진짜 뭐야! 야! 니거라며! 오케이! 야! 삼겹살 필요 없어! 나면 먹을 거지? 아니 형 당연히 해야죠 우리 형! 안 먹어서 괜찮으니까 나 개인적으로 라면 좀 먹었으면 좋겠어 맛이요! 라면 안 먹어도 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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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탄다! 근데 이게 딱 괜찮은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과자야! 달님 너무 고마워요 아니 과자가 됐잖아 너무 사랑해 고기가 저희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 저희가 굽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고퀄리티도 뭔데 고퀄이지? 삼겹살! 삼겹살을 이렇게 생그러먹는다니 야 육칼칼칼칼칼! 오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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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맞나요? 구운 고기랑 똑같습니다 맛이 구운 고기랑 맛이 똑같다고요? 이건 뭐 아 그럴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거 옛날에 어릴 때 먹는 감기약 맛? 오늘의 하이라이트 폐가 폐가? 가보도록 소스 고통을 찾으면 따뜻한 실내 취침을 할 수 있고 해골을 찾는다? 시원한 야외 시원한 야식 시원한 야식 냉면 같은 야식이야 심지어 잠옷 반바지를 갖고 왔어 아 이거 나 나쁜 기억밖에 없는데 이거 근데 이게 내성이 생겨서 별로 뭐 무서울 거 같지도 않네요 맞아요 뭐 어떻게 가요? 갔다 와 갔다 와 왜 이게 여기에요? 형 나 진짜 무서워요 저는 이런 거 제발요 근데 저희가 공포체험을 한 번 했었잖아요 공포체험을 야 저 형이 불장단다 집중해 솔직히 내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안 무서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손잡고 손잡고 나 진심 못 가 이런 거 처음 가봐 10초만 있다가 들어갈게요 15초만 눈 감고 서로 의지하면서 하면 된다니까 형이 그럼 알아서 해줄 거야? 아니 알아서 하지 못하지 빨리 들어가 왜 그러세요 괜히 놀래 끼려고 저번에 전석이 형 어? 형 진짜 절대 못 들어가요 아 진짜로 정우야 너 무섭냐 이게? 어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여기 목소리가 여기 쓸래요? 근데 야 너 내가 그렇게 키웠냐? 어 하나 둘 셋 밖으로 나가버리고 너무 무서워 아니 저 뒤에 거 그랬어 뒤에 거 그랬어요 야 정우야 빨리 가자 우리한테 딜레이 되면 안 된다니까 와 최혁이 멋있다 내가 이미 딜레이야 저 너무 무서워요 거울에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자 트레젤 힌트 어디에 있어요? 진짜 아 진짜 무서워요 형 여기 있다 갑니다 사이 정환 너네들은 빨리 하러 오겠지? 아 여기는 사이랑 정환이라 잠직해? 네 둘 셋 미쳐가네 나는 미쳐가네 미쳐가네 내게 미쳐가네 got it 아카는 어 찾았다 있어? 이거 같은데? 봐봐 이거랑 하나 더 찾자 온 김에 안 보이는데? 야 됐다 됐다 가자 가자 나 뭐였어? 이제 맞아요? 찐 찐 찐 찐 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야 이거 뭐야 여기서 영탕님을 소환한 거야 와 찐이야 찐 찐 예스 예스 헤헤헤헤헤 어? 옆 야 또 이거 보고 왔어 어? 아니 화장도 뽑으면 되지 않을까? 아닌가? 아 미안해 아 큰일 났어 찐 나랑 웃기잖아 찐 나랑 웃기잖아 트로트 남녀노소 모두 보이자 트로트가 나는 저 아이오 너로 가득해 아트에 넣어보죠 야 야 야 들어간다 잠깐만 잠깐만 하아 너는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하하하하 싸하다 비수가 날아와 꽃이 느낌이야 야 봐봐 비수가 날아와 꽃이 느낌이야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 바로 칠까 하나 둘 셋 하면 들어가 들어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무야호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아아아아 트레셔 보컬들 하하하 나는 못해 나 밥도 잘 놓지 못해 가두 형 같이 들어가주면 안 돼요? 한 번만 야 야 야 나 들어간다 어 나 준비해라 노래키는 너 노래키는 사람 준비해라 진짜 적당히 해라 야 너 너 진짜 멋있다 야 어? 어 찾았다 찾았어? 아 야 다음 누구야? 저요 얘는 뭐 청심환 하나 매겨야 될 거 같은데 너는 가면 거품이야 너는 일단 야 현석이 형 어딨어? 종교 믿는 거 있지? 빨리 기도해 어 야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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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 제대 운대요 아니 에에에에 화가 난데요 야 야 담당한데 야 얘 누가 싸워요? 그러니까 우와잇 내가 먼저 들어갈까? 어 하이와이리아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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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암수석 어떡하노 노이스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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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찾았어요? 준비야 준비하자 아사히야 명언 한 번만 안 죽어요 씨 안 죽어 안 죽어 아사히가 말 말을 들어봐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지주스 크리아이즈 바배스미 아 이걸 어떻게 들어가요? 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니 못 들어간다니까 뭐예요? 들어가자 들어오시는 거죠? 아닐걸? 여기 카메라 다 있어 아니 근데 뭐냐고요 들으셨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안 그랬잖아요 행성이야 미안해 얘들아 얘들아 밖에서 창문 소리가 들렸는데 중기야 애들이 하는 거 봤잖아 그 울던 루토도 지금 루토가 찾았고 어? 그래 아직 입구야 네 아직 입구예요 짜잔 야! Rab근 형 문 딱 들어가진 마자 노래 꺼져 와! 뭐예요! 뭐야, 뭐야, 뭐야 그러나 재혁이 형 잔다 재혁아 혹시 자는 거야? 실패 아 실패 실패 왜, 귀이야 자 여러분들 현석, 중규 형팀은 제외한 5팀은 티켓을 다 가져왔죠 하나, 둘, 셋! 보물! 야 우리 다 보물이야, 우리. 저희 팀이랑 사위 정한 팀이 보물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대 명이 야유치 팀인 거거든요? 근데 준비된 침낭은 6개입니다. 어? 와시 형 느낌 좋아! 야 이거 와! 야! 야 하늘로 뭐 삐던 줄 알아서 되는 거 그런 거네. 오오오오오오! 충격 이거 이거! 우와! 우와! 어 됐다! 됐네! 안 되게 되어보세요! 야 따뜻하다! 따뜻하진 않아! 따뜻해! 으아아아악! 에? 에? 재혁아! 왜? 왜? 뭐라고 했어? 좀 이상하나? 나 불렀잖아. 나 불렀잖아. 너희들아. 재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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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내가 밥 사줄게 다! 내가 다 밥 사줄게! 수영아이다! 네 여기다! 가자 가자! 아 준규 형 그거 입고 잔다고? 자 학교에 고마워. 쿠리몬 입고 자. 야. 야. 아니 형 그런 거 잔다고? 예상했지. 이렇게 계속 자는 거. 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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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잡아! 아 여기 지옥이에요! 잡아! 으아아아! 잡아 잡아! 여러분! 야! 김윤규! 김윤규! 여러분! 아아아아악! 야 여기... 텐트 무슨 일이야! 텐트 무슨 일이야! 아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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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다섯 개! 오늘 정말 재미있었고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레전드! 레전드 편! 우리가 운이 좋게 실내 취침을 얻어냈잖아요. 저기 지금 시끄럽게 하네요. 지금 얼마나 바쁘겠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갔어요. 아니 근데 여기 따뜻한 자켓을 잘 했어요. 되게 무서운 거 약했었는데 진짜? 근데 되게 자기 스스로 맞았잖아. 급조적으로 찼더라고. 그래서 되게 아웃 선정했구나. 약간 낙짱신데? 저는... 죄송합니다. 그냥 먼저 자세히 하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귀신을... 먼저 치우세요. 네 먼저 치우세요. 이렇게. 다리 꺼내서 먼저 치우세요. 결정하지 마세요. 결정하지 마세요. 결정하지 마세요. 저의 직업은 신다. 약간 저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트레저 맵을 압축시켜서 오늘 다 한 느낌. 공포총리라 그런지 뭐 삼시세끼. 아 그러네. 어어어어. 저는요. 트레저에 하나의 추억이 더. 만약에 여러분 거짓말한 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자도록 할까요? 오케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그럼 저희 다섯 명이 이렇게 실내 지침에 가게 될 거예요. 다섯 명. 예,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입니다. 진짜 재밌다. 잠잠을 잡을 때 도와딘 안녕 누워야 된다 이거 누워야 된다 누워야 어떡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좀 차분한 차분한 예담이로 돌아왔어요 오늘 진짜 너무 재밌어요 오늘 고기도 구워서 온몸에 탄내도 나지만 이 침낭 속으로 쏙 들어와 도요 씨 자고 있네요 아 뭐야 깜짝이야 제대로 자고 있을게요 하하하하하 여기 왜 언기 껐어? 나 머리는 왜 이래 와 여기 강화도 정말 재밌었고요 저희 텐트에서 처음 잡으거든요 그런게 좋은 추억 만들다가 가겠습니다 빨리 잘까요? 네 빨리 자야 돼요 내일 더 그쵸 일찍 나야 되니까 내일 또 뭘 할지 몰라 바이바이 불 끌게요 네 따다이 샷 어서 빨리 잠들고 싶죠 네 바이바이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바이바이 소시지예요 소시지예요 우와 우와 저거야 뭐야 소시지 우와 우와 오늘 다들 네 치즈입니다 조용히 들어갈게요 아 시윤이 형 미안해 왜 안 됐어? 어 하하하하하 김치 뭐 있어 그거 없어 그만 한 번 먹어보고 싶어요 한 번 먹어보고 싶어요 하하하하 아니 김이 뭔데? 김이요 아니 김을 왜 해요? 맛있긴 해 뭐지 미기지 뽑았어? 형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야? 네 기다리야 믿는가? 어 믿어 믿어 아니 너 다른 스팸이에요? 스팸 두 개 있었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네 하는 거 고마운 손 ď 중 0 미국 call 뭐 어 한국 지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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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